네 반갑습니다. 한신대의 송주명입니다. 이번 두 번째 우리 세션은 사회공화국이 지혜해야 될 외교안보정책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외교안보정책은 잘 아시겠지만 다른 파트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파트는 국내 정책이고 그렇지만 외교안보정책은 대외관계고 일종의 다른 나라들을 하나의 파트너로 또는 어떤 상대로서 변제로 하고 있는 이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어떤 면에서는 약하는 좀 더 복잡한 난해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변제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어쨌든 우리 김현철 교수님이 여러 가지 다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시게 돼서 먼저 우리 배성현 교수님 발표를 발제를 듣고요. 그 다음에 김현철 교수님 발제는 그냥 핵심 제목만 제가 같이 공유하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 시간은 15분 정도 예정이 돼 있는데 김현철 교수님 발표 시간이 전략이 될 걸 고려하면 플로우에 마이크가 좀 많이 받으시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신 여기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한신대학교의 배성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성현입니다. 먼저 그렇게 해서 외교안보정책 예약과 관련해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검수하실 수 있겠죠? 네. 제가 맡은 외교정책이고요. 특히 한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어떤 대안을 모색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워낙 평화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운동단체에서 사실은 많은 대안을 갖고 있고 학습적으로도 연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민감한 선한 문제이다 보니까 신중할 필요도 있고 그런데 우리보다는 정책권이 더 너무 신중해서 최근에 큰 이슈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권 주자들이 야당 후보들이 특히 사드베치 같은 경우에는 국장을 새롭게 밝히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정부가 이영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은 한미 관계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각 정책들을 갖다가 만드는데 사실은 좀 냉정하게 보게 되면 너무 많은 그런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대중들이 많이 소가 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연동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꼭 정부는 분리해서 대국민 대시민 설득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잘 먹혔는데 최근에는 본질을 대중들이 많이 인식을 하면서부터 상당히 객관적인 짓도를 갖고서 접근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수위를 많이 높여서 예전보다는 조금은 적극적인 방향이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현재 제가 45쪽부터 결정이 안 되니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자주 언론에 얼어내리는 게 사드베치 문제죠. 그런데 지금 계속 중국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일본의 압력 내지는 반발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녀상 설치해가지고 이한보 합의. 그런데 반발도 사드베치나 이한보 합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어떤 절차나 결정 구조가 투명하거나 공개하거나 공정하게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죠. 사실은. 게다가 트럼프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의 수장이 되면서부터 몇 가지 예상되는 그런 압박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하나에 대해서는 한미 관계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원아시아 정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 하위 범죄라고 볼 수 있어서 제일 큰 힘이 이 분야로 정리가 될 수 있겠고요. 박근혜 정부의 기본적인 외계안보 정책은 한반도 실회 프로세스가 있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있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있는데 최근 언론의 보도에 가면 또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채순씨가 또 개입했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실 너무 당혹스럽죠. 그러니까 정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분석이 참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문적으로 좀 접근이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간에 정부 출범 초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사실은 진행을 시켰지만은 솔직히 이제 그 과정에서 보게 되니까 원칙들이 다 슬로건에 머물렀다. 그런데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초되거나 그래가지고 찾아볼 수가 없고 신뢰가 실 프로세스를 갖다가 사실은 진행시켜야 되는데 어찌 불신만 생기고 평화협력이 아니라 이제 불안한 협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냥 친미 일변도 외교에 머물렀고 사실은 이제 임현박 정부에 대해서 친미 일변도 외교라고 해가지고 캐스팅했지만은 박근혜 정부도 크게 다름이 없었다. 물론 초기에는 이제 정책 중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이 외교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툭하면 외국에 나갔으니까 한복 입고 패션 외교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 별로 성과가 없었다는 거죠. 이미지 효과에다가 또 판타지에다가 거짓말과 기만 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미국과 관계를 보게 되면 어떤 지렛대를 갖다가 갖고 있지 못하다 압력만 받고 있고 압박만 받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감도 없고 지렛대를 상실해가지고 실적으로는 이방박 정부가 다름없이 일변도에 대한 외교 정책이 갖다가 지금까지 보여줬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변에 깔려있는 압박에 의해가지고 한반도 사드배치라든가 하늘정보 근사 보호협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가 신냉전을 갖다가 초래하는 데 이렇게 커다란 계열을 하게 됐다. 작년에는 핵실험이 있었는데 북한 핵실험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개성공단도 폐쇄되고 모든 대북천을 단열시켜서 또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도 함께 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초강수를 두다 보니까 압박에 가 가장 중요시하겠다는 게 안보였는데 아주 전투적인 안보 이데올로 기자였는데 그 초강수가 오히려 한반도 안보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외교 안보 정책 실패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이제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드배치하고 이제 한일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학술적으로 흔히 이른바 먼저 재균형 전략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재균형 전략이 뭐냐 그러면은 한밀 동맹을 통해 가지고 아시아를 미국 외교 중심으로 삼아서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뭐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예를 들자면은 현재 그런 이제 유난함의 비율을 60%까지 2020년도까지는 늘리겠다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을 어떻게 봉사할까 견제할까 이건데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정책이 이제 동아시아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명분은 북한과 중국을 다 둘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에서의 미사일 방어 정책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느냐 할 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MD체계 구축이고 MD체계를 구축할 때 핵심이 이제 바로 사드배치하고 이제 한일정보 근사 보호협정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세계 전략이 세계 패권 전략이 이제 유럽과 동아시아에서의 미사일 방어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핵심에 이제 한반도가 놓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사실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원칙이라고 했던 외교 정책의 원칙이 다 사라졌더라 아까 말씀드렸던 한반도 신뢰가 불신 프로테스트가 됐고 동부가 평화협력 구상이 동부가 불안 갈등 구상으로 이어졌고 유라시아가 유라시아를 포기하는 구상으로 이렇게 의결이 됨으로써 오히려 이제 박근혜 정부 스스로가 사실은 이제 병이 비굴한 그런 외교 정책을 갖다 했다. 그 구상 자체가 다 스스로 저버리는 그런 결과를 이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제가 말이 빠른데요. 오늘 발제자 한 분이 안 오셔가지고 의도치 않게 지금 말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아주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런 발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아, 안 사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사드베치와 동부가 신행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데 사드베치는 어쨌든 제가 지금 전 국민적인 관심사고 그래서 많은 연구가 있고 지금 많은 분석들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어서 정리를 해보면은 몇 가지로 나눠서 이제 평가를 분석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드베치, 사드가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이제 대중적인 설득을 하려면 군사적, 전략적 효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 있을까? 라는 게 이제 많은 대중적인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부가 발표하는 거 하고 미국의 국방부가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거 하고 내용이 다 다르고 우리 전문가들이 이제 부석했던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느 하나로 이렇게 좀 만들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효용성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 이제 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중문인 것 같아요.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미국 상원에 배출했던 보고서에 의하면은 효율이 크지 않다라는 것도 적시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국방부의 미사일 운영 시험 평가 국장도 이제 2015년도에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갖다가 평가하자면은 그 효용성이 없더라.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우리가 실전에 대해서 방사포라든가 다 해봤더니 몇 개를 빼고는 별로 그렇게 효용성이 없다. 제가 47쪽 하단에다가 적어놨는데요. 성주에 사도를 배치하게 되면 평택 오산 분산에 사도를 방어할 수가 없고 백전환에서 평택으로 날아오는 노동 미사일 방어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더라. 이 자체가 이제 효용성이 매우 낮다는 의미가 될 수 있더라. 안정성은 이제 레이더에서 발사하는 피해가 어느 정도일까 전자파 유해를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정부가 성경영향평가를 갖다가 한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는지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제시하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어서 언론사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과매도 갔다 왔고 일본에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평가해 보니까 물론 이게 이제 우리의 성주에 비교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의 수준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예단과 추측은 이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과미나 이제 일본의 그런 주민들의 인터뷰를 해보니까 아 이거 심각한 수준인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인터뷰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의심스럽다 하면은 정부가 이제 한번 해보자.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사실은. 그리고 이것도 미국으로부터 받은 일부 수치만 대입한 것에 불과하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건 사드가 그러면 MD구추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건데 그건 다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북한을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MD구추가 이란으로써 사드 배치가 가장 중요한 그런 매개이다. 라는 것은 다 이제 알려졌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이제 한일 군사보호협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전에 미리 준비했다가 작년에 다시 한번 체결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어떤 다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않게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군사보호협정을 하게 되면은 차후에 이제 상호 군수지원협정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사실은 분쟁이 발발하게 되면은 자위대에 참여가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원하고 있던 나름대로 우경화 전략 측면에서의 군사대국화라든가 군국지의 산무일 가능성은 너무너무나 명료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미국이 의도했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사일 방어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한밀 동맹인데 한밀 동맹을 위해서는 따뜻 뿐만이 아니라 한일 군사보호협정도 하나의 매개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엠조 체제를 고려해가지고 한밀 삼각 동맹 체제를 부추게 된다는 점이 있어서는 한일 군사보호협정도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특히 이제 동북아 신장전을 갖다가 부처제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부륵적인 뭐 이완부 협의는 다 아시다시피 이건 도대체 납득이 전혀 안 되는 그런 협의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나머지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당사자들에게 그 다음에 공로나 그 다음에 절차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이제 일본의 사과도 받지 않고 불편성도 인정도 못 받았고 사실은 책임자에 대한 어떤 처벌도 없고 개성에 대한 노력도 안 하기도 하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이제 고호한 진술과 꼼수만 있기 때문에 진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가 없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대안은 이게 사실 굉장히 정책적인 것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나 문제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드베치는 단호하게 반대해야 된다. 야당 일부 대권 주자들이 뭐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하고 다음 정부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세스에 의해서 다음 차기 정부에서 다시 한 번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명확한 그런 문제점 인식하면서 진행이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사드베치는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이 맞다. 우리 위해서 최순실이 어느 정도 개입한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의혹도 한번 점검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일 군사보호협정 정보보호협정도 폐기되는 것이 이제 마땅하더라. 왜냐하면 이제 일본 자유에 대해 한 번 진입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일본의 과거사회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고 법조 책임도 안 지니까 이런 어떤 과거의 어떤 뭐야 문제점의 책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건 조회체가 체결하는 데는 불가하다. 특히 동북아 신행전을 가져오는 요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미 스타드베치와 더불어서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일화로써 한일 위안부 합의 높이기가 돼야 되겠죠 사실은 이거는 뭐 이거는 국제사회에서도 농납이 안 되는 그런 합의이기 때문에 도저히 농납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름대로 균형외교와 동아시 협력을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더라. 우리가 지난 70년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비대칭적이고 불균등한 한미관계를 얘기했는데 한 번도 이게 바뀐 적이 없어서 나아지지도 않고 안 보러 얘기했지만 실제 안보에 대한 개념도 매우 매우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안보에 대한 적나라한 실태가 재작년에 2014년도에 세월호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안보입니까 그런 안보는 도외시하고 맨날 군사한부만 강요하고 불안정하고 있으니 기본적인 어떤 외교의 입장을 명확하게 받기 필요가 있더라. 그러니까 좀 대칭적이고 대등한 관계 속에서 사실은 균형외교를 취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전시작정 통제권도 선수하는 게 좋고 강의비 분당 지도도 다시 한번 새롭게 논의해야 될 것이고 소파도 재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그런 형식으로 접근하고 흉문제 해결을 이어 가지고 육자회상도 제기하고 평화협력을 위한 다자간의 안보 체제를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기타로 마지막으로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아래로부터 민족의 통제를 강화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국회를 믿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어떤 외교정책을 결정할 때는 국회의 동의권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더라 물론 이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지만요 그다음에 정부 공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공개해야 되고 투명해에도 공정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반도나 동북아의 불안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건 나름대로의 협정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군사비 축소하고 복무기관 단축하고 특히 무기를 감축하고 군대도 감축하는 그런 방식의 노력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또 그 일환으로서 국군의 해외패병도 반대하는 특히 이런 시민단체에서 많은 일을 얘기하니까 그런 법안도 제작하는 게 파병을 반대하는 그런 어떤 법률 내지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독촉을 하려고 그랬더니 바로 앞에 끝내주시는 고맙습니다 오늘 김현철 교수가 안 오셔서 제가 이 발제문 내용을 상세하게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냥 취지만 한번 우리가 함께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편안과 문제점에서 보면 첫 번째로 지난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북한 붕괴론을 치렀다 보니까 결국 편안 문제를 다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벌였던 개성공단 폐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니까 결국은 북한에 피해를 죽이는 커녕 북한에 대해서 압박효과를 죽이는 커녕 이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는 조치로 돌아섰습니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점으로 좀 지적을 하시는 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게 결국 이런 식으로 외교가 너무 현실적인 문제를 컨트롤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결국 방치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가 외교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몇 가지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문제를 풀겠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닫아버리는 것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핵 문제하고 개성공단의 사례를 들면서 이것을 연결시켜서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기보다는 병행해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런 전략을 기록하셨고요 두 번째 원칙으로는 정경분리 원칙과 민간분리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넣어둔 대립들이 추구되고 여러 가지 경색 국면이 생길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로 처리되고 해결되어야 되는 현안들이 대단히 많다 그 부분들을 분리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분리했으면 좋겠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뭔가 좀 접근하기가 까다롭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지역 대 지역 레벨의 교류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결론들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수고스럽게 온 거로 써주셨을 텐데 제가 정리한 거로는 한 3분 정도로 정리를 할 수 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숱을 잘 읽히는 내용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발제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짓고요 그다음에 토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저희들의 이야기에서 조금 서두르는 이유는 우리 플로우에 계시는 청중 여러분들께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이라도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네 우리 부가부 교수님 북한대학원대학에 계신 부가부 교수님이 두 논문 모두에 대해서 좀 폭넓게 토론해 주시겠어요 간략하게 그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는데 정보정책의 어떤 명확한 목표가 뭘까 그 목표 속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배치되면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반도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걸 목표로 설정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쟁점 사안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불가피하게 한미동맹의 재조정 내지는 구조조정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동생 목표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것들이 배치될 수 있는 형태로 좀 구성이 되면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최선영 교수님 발표에서 저도 그런 생각들을 좀 갖게 하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과연 지금 여기서 논의되는 대안들이 현실에서 수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최근에 대선 후보들 구체적인 공약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보면 일단 여견부 분야에서는 훨씬 더 보수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강한 안보, 동맹 강화 이런 식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대통령 후보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가져갈 수 있을 건가의 문제가 제가 가장 긴급한 현안이 아닌가요. 아마 마지막으로 2017년, 올해 2월 내지 3월에 위기가 다가올 것 같은데 김정은이 신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고 얘기를 했고 지난 11월이죠. 작년 11월에 북한과 미국이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서 북한 쪽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즈음에 도발 같은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단 예외가 있다고 그렇군요. 여기 이제 함의합동군사훈련. 북한은 2015년 한 1월 정도부터 함의합동군사훈련 중단과 핵실험 중단을 교환하는 제안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결합이 돼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가 한 2월, 3월 정도일 텐데 과연 진보적인 외교안보정책의 입장에서 그 위기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 특히. 만약에 야당 후보들이 대부분 침묵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동맹의 제도정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이야기하게끔 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아마 올 2, 3월에는 시험대를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야당 후보들이 발언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더 강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본 이어서 평화통일연구소의 오해란 선생님입니다. 국방 분야는 사실 적폐가 누적된 60년 70년 이상 누적된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단 한 번도 국방개혁에 성공을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폐에 축적이 된 이 분야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사회의 대혁의 어떤 근본 출발이자 또 완성되는 영역이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 이슈가 사드이기 때문에 관련된 적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와 미래에 우리의 안보 국익을 좌우할 외교안보 전략을 좌우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가 합의를 했는데 유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서 내용이 정확하게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내용뿐만이 아니고 합의서 명칭과 싸인한 사람도 제대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주민들이 합의서 내용을 공개하고 그 내용이 우리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검증 걸차를 밟아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한미동맹 사안, 외교안보 영역에 있어서의 군사비밀을 내세워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이 부분에 무력하게 불복하고 있는 것이 정치권의 현실입니다. 싸드드는 다신 것처럼 작전 성능, 운용이 한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 작전 통제권을 즉 주한미군이 싸드를 배치했을 때 또 한국군의 MD 전력과 관련해서도 주한미군이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언제 누가 쏜 미사일을 어떻게 쏘아 맞출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외국군, 주한미군한테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요격이 우리의 안보를 더 불안하게 할 수도 있는데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도 우리는 이 내용이 어떻게 한미합의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재정부담은 어떻게 질 것인지 대략 국방부가 얘기하는 사드 도입 비용과 운영 유치 및 미군이 낸다 나머지는 한국군이 낸다 이거 말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그대로 용인되고 있는 이 영역을 개혁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점 그리고 아까 배성인 선생님 말씀하셨던 이 영역에 대한 민주적 통제, 국회의 통제 밑으로부터의 어떤 검증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후에 외교안보 정책을 짜나가는 데 있어서 국화부 선생님 정치권, 대선 주자들이 의지가 있을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된다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 토론 자리를 교수연구자 비상시국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부터 출발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후 외교안보 정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을 기반으로 출발한다고 했을 때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동맹 문제 두 번째 핵 문제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입장과 대안을 세우는 것 없이 자기 정권 누가 들어서더라도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동맹은 한미동맹, 양국 간의 동맹으로 국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고 한일 사이에 군사정보 비밀보호협정이 체결이 되고 지금 한일 정부 사이에는 자유대가 한반도 유사시에 어떤 조건과 절차에 따라서 개입하게 될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미일 군사동맹이 구축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미국이 오랫동안 아시아에서 제기하고 추진해왔던 집단 방위 체제 아시아판 나토의 결성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이제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서 중국과 러시아와 대적하는 그런 안보 환경이 우리한테 펼쳐지고 있다 이미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게 한 합의로부터 그것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한 조건 하에서 그것이 과연 우리의 평화와 또 동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건으로 작용할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입장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핵 문제입니다 2008년도 육자회담이 중단, 결렬된 뒤로부터 지금 8년이 흐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북한이 핵실험을 추가로 했고 핵능력을 더욱 확장했고 핵전력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반도 핵문제를 야기시킨 원인이자 또 문제의 제공자로서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해서 먼저 핵공격을 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미국의 확장 억제 전력 이른바 핵잠수함, 폭격기, 핵항모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전개하는데 작년에 한미연래안보협의회에서 합의를 하죠 그리고 그런 전력들을 동원해서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는 4D 작전계획이라든가 작전계획 5015와 같은 군사적 대비계획을 이미 실행단계로까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한반도는 한미동맹의 핵과 북한의 핵이 맞붙여져서 군사적인 어떤 작은 충돌이 전면전의 상황으로 또 그것이 핵을 사용한 전쟁을 실행해 나가는 기반들을 착착 갖추고 있는 그런 대결 상태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향후에 외교안보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점을 우리가 명료하게 입각점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좀 포괄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과제와 비전하에서 정책 제안들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세 가지로 자료에 적시를 했습니다 아까 국화부 선생님 말씀하신 우리의 대안적 제시는 한반도 평화체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당연히 동의하고 넘어서서 이제 한미동맹이 양국 동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집단 방위체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는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와 함께 동부가의 다자 공동안보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시야에 넣고 동맹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료하게 설정을 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구축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반도 핵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전 체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은 곧 한국전쟁 이후에 군사적으로 한반도에 형성된 이 대결 체제 이것을 해소하는 과정하고 밀접하게 맞물려서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남북 북미 간의 군사적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모두 논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것 역시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부터 이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적폐 영역 중에 하나인데 통일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흡수 통일 또 이것을 흡수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무력 흡수 통일에 대한 명확한 반대와 남북 사이의 화해 합력, 합의 통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빨리 마련을 하고 국민 대충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들을 제시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드리는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제안은 조금 자세하게 메모를 했는데 자료집 62쪽 보시면 한미동맹 분야에 있어서는 당연히 작전 통제권 환수를 당장 해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환수 전에라도 지금 조한미군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면서 한국군 MD 전력과 그 부대에 대해서도 작전 통제권을 당연히 행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국방부가 어떻게 합의하고 있는지 협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이 보유한 BMD 전력이 중국을 향해서 우리의 안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요격작전, 정보작전에 동원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한국군 MD 전력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즉각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국제처벌에 반하는 선제공격, 제3국을 겨냥한 비지공격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법안들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기타 방위비분담금, 한미 항모방위조약 소파 개정하는 것 등등은 차기 정권이 어떻게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과제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국방교육 과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일군사동맹 저지와 관련해서 지금 발제하신 모든 내용의 사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폐기하는 것과 함께 지금 앞으로 이미 물밑에서 협상이 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한일군수지원협정, 일명 악사라고 하는데 이 체결을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협상하고 있는 자위대 한반도 진출 조건 절차에 대한 협상을 중단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9.19 공동성명이나 또 이미 중국에서 제안하고 있는 아시아신뢰회의라고 하는 다자, 공동안보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협상과 기구들을 구성하는 데 즉각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서 우리를 둘러싼 주변에 핵무기 없는 그런 지대를 만들기 위한 협상도 개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국화부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국회에서 제기하다 보면 마지막에 지금 단인도적인 대량 살상무기 관련 금지 조약들이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또 국제 규범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집속선이나 대인주례 이런 것들도 이미 국제 법에서 금지하는 이런 부분도 한국의 특수 상황을 들어서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무기들을 폐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에 관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북한 핵 그렇게 별사 반대하면서 산성하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들 시간 잘 지켜주십시오 발제신분들은 지금 보면 현안 중심으로 문제점이 뭐고 해결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보완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부하부 선생님은 이런 어떤 진보적인 외교안보정책의 방향성이 이후 전개될 한국의 대선이란 남북관계 속에서 전개될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현실에 대한 반영의 방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토론을 해주셨고요 오해란 선생님은 그 토론과는 약간 결이 좀 다르지만 외교안보정책이 가져야 되는 진보적인 외교안보정책이 가져야 되는 어떤 중장기적인 기본 비전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말씀해주신 거고요 그런데 어떤 일정한 비전 속에서 진보적인 외교안보정책의 골조들을 몇 가지로 압축해서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과 발제가 이렇게 좀 어우러져서 다시 재구성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발제와 토론을 쭉 들으셨는데요 이제는 우리 프로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궁금한 부분이나 아니면 평소에 갖고 계신 진론도 좋습니다 토론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네 저는 통준사 윤영전입니다 지금 배성인 교수님이나 국가부 선생님, 오해란 연구위원님 발표하신 거 다 동의하고 수고하고 인정하면서 제가 지금 금년 나이가 77입니다 해방될 때 한 4살 먹었었는데 지금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분단국가를 어떻게 허무느냐 어떻게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우리 조국이 통일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아직 논의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거기에 따라서 말이죠 지금까지 행해진 행태를 보면 참 그동안의 정권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너무 소외시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아주 묵은 얘기지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으면 물론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이 됐지만 해방이 됐으면 남북이 왜 분단이 돼야 됩니까? 일본을 갖다가 미소가 분단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그런 것부터가 벌써 잘못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72년이라는 세월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앞으로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폐마가 많이 돼있지만 그래도 민주개혁정부에서 10년 동안 정권을 담당했을 때 우리가 소원했던 남북에 대한 평화에 대한 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류도 많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개정공단도 되고 금강산도 관광되고 이런 것들이 정권이 바뀌고 또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미국이나 일본의 눈치나 보고 모두가 다 폐기해버리고 말아버리는 이러한 작태 이러한 수구적 정권을 다시 또 우리가 맞이해서 이명박 정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8, 9년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조국의 아주 반역자고 초단해야 할 그러한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박정희는 민족의 반역자요 친일분자요 그동안에 18년 6개월이라는 그러한 유신 독재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또 스스로가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이후에 또 딸이 또 이렇게 4, 5년 앞으로 또 몇 개월 하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다는 일은 자체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소위 역사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던 편인데요 이런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뭐냐 저는 이번에 과문 촛불에서 보면서 아 이거는 진짜 이번에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적당히 하다가는 도레미타볼데그라는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발표하고 연구하고 우린 이번 분명한 평화혁명 이런 시대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계신가요? 네 김세균 선생님 네 아저스 좀 그 배성에서 토론자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군작전권 해수 문제 당연히 자주자 국민국가 같으면 군작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과 한국과 그간의 대북관계를 보면 미국이 한반도에서 한반도에서 전면전 국지전이 아니고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는 미국밖에 없는데 그 말은 맞는데 그런데 그동안의 남북관계를 보면 남북관계가 악화돼 가지고 군사적 충돌이 있고 할 때 남한 정부가 북을 공격하고 싶어 할 때도 상당히 있었단 말이죠 이럴 때 미국이 남한 정부가 스스로 도발하는 것을 전쟁을 막은 억제시키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일 미국이 부축했다고 하면 전면전도 각오하고도 붙을 수 있는 상황도 몇 번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군작전권을 해소해야지만 반드시 그와 더불어서 정권이 이런 대북관경책을 취하는 수구적 보수 세력이 정권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함께 강조해 줘야지 군작전권만 하면 지금 박근혜한테 안 그래도 지금 막 예를 들면 전쟁을 하고 싶은 날 뛰는데 군작전권만 하면 박근혜가 정말 말하는 법도 없잖아요 뿐만 아니고 미국이 안 하고 싶어도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도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근에 와서 참수 작전을 자꾸 부추기잖아요 한국 정부가 그래서 내 생각에는 군작전권 해소 문제를 반드시 우리 한국의 정부 성격과 관련시켜서 강력하게 이런 냉정적 수구 세력의 직권을 막아야 한다는 것도 같이 강조해 주면서 나는 주장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미국의 글로벌한 이런 전주구적 방어체계죠 그래서 그런데 되게 자꾸 접근할 때 방어용 방어용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드 자체로야 방어용이죠 그런데 미국이 글로벌한 MD체제를 구축해서 한반도 1단계 2단계 3단계 중청적 방어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죠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방어용이냐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방어용이 아니고 이거는 선제적 공격을 가능케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먼저 선제 공격을 가하면 상대방이 중국의 핵력을 100% 같으면 90%를 파괴시켜버리면 그런 중국이 당연히 미국에 보호할 텐데 선제 공격을 가하고 나면 90% 파괴하면 10%만 남잖아요 그 10%를 망치시켜서 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가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MB체제를 통해서 막아버리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언제든지 선제 공격할 능력이 있고 중국은 없다는 거죠 없죠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발언권은 미국에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방어방어용이라기보다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선제 공격인용이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 끝으로 우리 한국이라든지 평균 국가가 자수적 균형 외교를 강제국에 대해서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자수적 균형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데 우리는 항상 자수적 균형 외교를 이야기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한미동맹 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선에서 자꾸 그 이야기를 한다 말이죠 한미동맹 체제를 그런데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안미경중이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 관계를 그걸 균형 외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니 상대방의 국가에 대해서 경제적 관계가 깊어지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안보 문제를 무시하면서 경제 관계가 깊어지니까 그러니까 경제 관계가 깊어지는 것과 안보도 같이 가는 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수적 균형 외교를 찬성한다면 기본적으로 안보도 중국과 미국의 안보를 공동으로 보장한다든지 하는 이 시스템을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한미동맹 체제를 다 폐기해야 하고 폐기해야 하고 탈미 안보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보면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비동맹 중립국가 통일국가라고 수립하겠다든지 그런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는 속에서 자수적 균형이 국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안되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목표로 삼으면서 이야기해야 안되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지금 김세균 선생님 말씀하신 상당히 많은 부분은 오해란 선생님 토론 문에도 많이 파움이 된 것 같고 많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혹시 마저 좀 토론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우리 나오신 발제자하고 토론자가 코멘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는 앉아 들으니까 우리가 뭔가 속고 있는 기분이에요 사드나 핵 이게 우리가 입에 담으면 어마어마한 건데 따지고 보면 핵이라는 것은 전면전을 한다든가 팽량지대에서 필요한 무기지 산간지역에서는 핵무기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70%가 산이기 때문에 핵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동두천에 보면 미국 무기업자들이 상당히 와가고 로비를 하고 있어요 탱크 팔아 물어온 사람 미사일 팔아 물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이 먹고 사는 게 군수산업이거든요 생산된 무기는 팔아먹어야 되는데 우리 분단을 이용해 가지고 야 너거 필요하다 사라 사라 하는데 그게 수조원대거든요 무기 구입비가 그래서 핵이라든가 사들을 우리가 신경 쓰고 있을 때 군수업자들은 여기 와 가지고 고가의 무기를 팔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미동맹 이야기인데 그거는 우리가 속고 있으면 안됩니다 한미는 미국 쪽에서 한미에요 미국은 우리는 독립국가로 생각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한국을 속국으로 생각해요 자기들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를 기지로 사용해물라는 거지 우리 분단을 그래서 이용해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수산업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무기를 사들이는 거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핵이나 사들 이야기할 때 수조원의 돈이 미국의 군수업자한테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되고 한일협정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에 만약에 우리가 통일된다고 하면 일본이 잠정적인 적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데 우리 군사 기밀을 같이 공유하겠다 하면 옛날에 동학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 데리고 와 가지고 뭐 하고 하듯이 임진왜란 때 또 어떻게 하듯이 이래가 우리를 군사적으로 불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주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를 같이 우호국으로 생각하면서도 잠재적으로는 또 적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어떤 작전을 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억눌리가 뭐 하겠다 그러면 우리 칼자루를 미국한테 지지 놓고는 미국이 돈 내라고 하면 세금 거다가 돈 갖다 주고 이래갖고는 안 되죠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세 분이 쭉 질문과 토론해 주셨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배성인 선생님은 토론자 두 분 전혀까지 포함을 해서 어떻게 이 발제문을 발전시킬 건지 또 나름대로는 약간 생각이 다르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두 분 토론자 선생님인데 사실 이 자리에 모셨으니까 각 이 분야의 아주 전문가들이 아까 김세균 선생님이라든지 우리 플로이오에서 두 분 토론해 주신 것 거기에 대해서 간결하게 좀 생각을 좀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대성인 선생님 5분 이내로 하시고 두 분, 3분 정도씩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신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책이 그동안 계속 연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성과분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 이제 국가 권력이 제대로 수용을 안 했던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매번 연구해도 사실 이게 고용화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데 대체적으로는 거의 공감대학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나머지 그 중에 몇 개는 아마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아까 국가우 선생님 말씀처럼 외교안보 정책의 목표 설정이 좀 필요하고 중요하더라 뭐 그것도 저는 동의하고요 근데 목표 설정을 할 때도 단기적 과제 중장기적 과제 나눠서 한번 이렇게 아무도 평화도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정책을 갖다가 그 다음에 동북아 다장부 협력체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까 김승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제가 미처 고민 중이었던 건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작권 환수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런 뭐랄까 위험성 같은 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성격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질 수도 있더라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이제 통제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아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작권 환수를 갖다가 보수적인 정권이 사용할 수 없게끔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아래로부터 통제가 필요한데 그게 과연 국회에서의 동의만으로 가능할까 이제 그러면 시민사회가 뭔가의 장치를 만들어야지만은 저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국회에 또 성격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국회 보수 세력이 만약에 다수면은 정부 성격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것도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마 시민사회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필요한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중들을 설득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대중들에 대한 설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야겠습니다 현실 가능한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대권 후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정책이 무엇일까로 중요한데 정말로 그걸 냉정히 따지면은 현실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정책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네는 너무너무 정치적이라서요 너무 현실 정치적이라서 사실은 시민사회라든가 아니면 학계에서 가지고 있는 안을 제시할 때는 예전부터 봤지만 그렇게 많이 수용을 안 하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뭔가의 설득이라는 논리적인 설득이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대중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대중들로 하여금 그 인식을 제고해 가지고 여름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제 타격론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약간 소홀히 한 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건 명확한 데도 불구하고서도 예를 들어서 이게 중요하다면 그 지단들을 부각시켜서 대중들로 하여금 동네하고 지지해서 분위기를 확산하는 방식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연계해 가지고 정치권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정리를 해 보니까 한미일 관계하고 남북 관계를 분리해서 이렇게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합쳐서 그냥 하나로 하는 것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김현 선생님하고 둘이 만나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하나로 합치는 게 더 좋은 거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받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가부 선생님 고이란 선생님 한미동맹의 기원 자체가 사실은 억지 기능을 갖고 한미동맹 출발 자체가 사실은 선생님이 지적하신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요 저는 전자권 환수 문제가 평화체제하고 연관되지 않으면 전자권 환수를 하는 이유 자체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 단계로 해석을 하는 게 특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드는 맹전 시대의 공포의 균형을 깨는 시도이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해겅지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힘의 압도적 우위 절대적 우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토론 때 한 얘기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미국발 한미동맹 재조정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미 FTA 다시 재협상 같은 것들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진보적인 균형에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제가 굉장히 고민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세균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뒷배봐주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전면제를 치르겠다고 하는 간 큰 한국 군인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당연히 한반도 위기와 한반도에서 대결을 원인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긴장을 부추기고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한국 정부의 무모한 어떤 정책을 제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조건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군사적 옵션 북한과의 어떤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는 그걸 늘 생각하고 정책을 판단하고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작전통제권을 보수 선생님 논리에 따르면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한수를 주장하는게 위험하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권의 일부를 미국에게 양도한 것이고 미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자기 나라 주권을 다른 군대에 위임한 이양한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주권의 경이로운 양도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호수 정권도 작전통제권을 외국군한테 이양한 이 부분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걸 환수해야 된다는 장외성에 대해서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환수를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환수하게 될 때여야만 무모한 대북군사전략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작전교육 5026 5027 5029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전부 다 매우 공세적으로 변화되어 나갔죠 그 과정이 사실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중동에서 벌인 전쟁을 한반도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쪽 상황에 맞게 그 작전교육을 공세적으로 변화시켜 나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환수해야만 미국이 대북 도발적 공세적인 전략 군사전략 이런 부분들으로부터 우리 군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전작권은 조건 없이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국가부 선생님이 말씀하신 평화체제의 어떤 대화에 개시하고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는 한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작통권 환수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는 근거의 하나로 이제 남북 사이에 또 남북미중 사이에 한 번 더 평화체제 관련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최소한 그 논의에 적 권한을 가지고 참석하기 위해서는 작전통제권도 없는데 무슨 평화체제의 핵심이 군축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인데 그것도 없이 협상에 참여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빨리 환수해서 협상에 참여해야 된다는 기반 논리적 기반 중에 하나였는데 당연히 또 그런 연에서 작전권 환수의 시급성이 있다고 보지만 또 반드시 그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얘기는 또 뭐 별 중요하지 않다거나 또 현난이 아니다거나 이렇게 논리가 연결되는 건 좀 반대하는 입장에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드가 그 선생님 말씀하신 거 국가부 선생님 말씀하신 거 당연히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말씀하신 핵과 사드가 중요하지 않다 사드 사실 로키드 마틴이 장사잖아요 로키드 마틴이 이 현정권에서 팔아먹은 무기가 12조 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드가 제일 커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 조한미군에 배치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서 한국군 보고 분명히 그걸 사라고 합니다 하나 더 두 개 더 로키드 마틴의 먹이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무기를 돈을 줘서 미국을 사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저당 잡힐 수밖에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뭐 분리해서 생각할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핵문제는 핵무기가 당연히 뭐 현실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작지만 한반도에서 한반도에서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 어떤 외교안보정책도 또 평화운동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여기 발제 반전 뭐 반의 그 얘기가 나와 있던데 어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 여야 사이에 최소한 합리적 토론을 붙여서 또 국민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워낙 이 문제가 정체됐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지만 그래도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서의 그 연구자들의 노력은 예 멈춰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좀 이따 좀 이따 우리 팀이 있으니까요 나가셔서 그때 잠깐 좀 말씀 좀 해주시면 될까요 예 지금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세션을 우리가 좀 가감할 수 있게 된 편인데요 예 지금 우리 발제 트럼프 이후 중국 문제 또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어떤 외교 측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여기 계신 우리 고아부선 선생님이라든지 오일환 선생님도 많이 좀 우리 작업 함께하는 데 참가를 하셔서 몇 차례 좀 심도 깊은 토론들을 또 전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책임성이 뒷받침되는 공신력 있는 사회적 제안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뭐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일단 우리 두 번째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세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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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